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직 시험이 있었습니다. 이제 법원직은 지금까지 깔끔하게 출제가 되죠. 작년까지만 해도 2월 말 3월 초에 출제를 했었는데 시험을 쳤는데 올해부터 이제 6월 말로 옮겨졌습니다. 자 어떻습니까? 뭐 예년 수준 그대로입니다. 깔끔하게 출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뭐 비교적 평이하게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정답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문제? 뭐 정말 잘해야 한두 문제 있을까 말까? 그렇습니다. 뭐 그런데 이제 법원직이라고 하는 그 직렬이 좀 특수한 직렬이잖아요. 여기는 그 8과목을 칩니다. 그래서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뭐 민법,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속법 뭐 이런 그 법과목이 5과목이 엄청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사는 이제 어렵진 않았습니다. 뭐 예년 수준이거나 뭐 예년 수준에 비하면 뭐 조금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을까? 뭐 그렇습니다. 이제 92점이나 96점 정도면 합격권이다. 만약에 이제 구준생들이 푼다면 뭐 솔직히 이거 96점 맞아야죠. 96점이나 만점 받아야죠. 그런데 구준생들은 5과목 치는 입장이고 법원직 준비생들은 8과목 보는 입장이잖아요. 그기는 법과목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짧게 공부해서 만점 못 받더라도 92점, 96점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근현대사 비중은 이게 또 좀 들쭉날쭉해요. 어떤 해는 25문제 중에서 근현대사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만 해도 11문제였습니다. 11문제라고 하는 것은 44%라는 얘기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근현대사에서 6문제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아마 단원 간의 비중에 대해서는 출제자들이 그렇게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에는 근현대사는 7문제 아니면 8문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이 법원직은 어떤 해는 보통 이제 6대사 정도로 내거든요. 그런데 어떤 해는 뭐 근현대사를 거의 절반 가까이 내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해는 지금 올해에는 근현대사가 지금 유난히 좀 적게 나온 편입니다. 그 다음에 순서나열은 3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게 순서나열이 3문제가 나온 게 지금 연 3년이 그러거든요. 연 3년이 순서나열 3문제씩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법원직의 순서나열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. 문제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6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6번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 틀린 사람 좀 있을 것 같고 느낌에 저의 느낌에 확연한 느낌에 이건 제가 채점 서비스를 한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20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자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. 1번 문제는 이제 충자붙은 임금들 그러니까 원간섭기 군주들을 물었어요. 뭐 그러니까 정동행성 이문서가 내정간섭을 했다.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. 자 그건 뭐 어렵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2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그 사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 좌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이제 유향소라고 하는 것을 뽑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사료만 나오면 좀 오금이 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유향소를 뭐 쉽게 뽑아주고 뭐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또 틀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눈팅을 좀 해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향약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죠? 1, 2, 3번은 전부 이제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고요.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2차돈 나오니까 이건 뭐 법흥왕이죠.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골랐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는 자 이건 뭡니까? 별기군을 창설했다고 하니까 이제 조선정부의 그 초기 개화 정책 아니겠습니까? 1881년이니까 가해 들어가는 거 맞겠죠. 자 그렇게 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는 법원직은 이제 꼬박꼬박 남북 대화를 내는 것 같아요. 자 받드니까 가는 이거 안 봐도 비디오죠. 자 이거는 이제 91년 남북기보나비서고요. 그 다음 이제 나는 이건 2000년 6.15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. 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 그랬습니다. 뭐 금강산 강강이 시작된 거 2번 정답 쳐야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도 그런 문제고 자 6번 문제는 저는 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라 때문에 그래요. 라 때문에. 이 라 사료가 뭔지 이거 지금까지 뭐 라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의외로 눈대중으로 이 문제 푼 사람도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가나다가 지금 다 이게 뭐예요? 고려잖아. 가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. 가는 이건 역분전이니까 고려태주 왕건. 그 다음 이제 나는 전시과잖아요. 다 우리 기본서 서브노트에 다 있는 사료죠. 다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본서 다 있는 사료입니다. 이 과전법 사료죠. 조선이 개창되기 바로 한해전에 1391년 고려 마지막 해죠. 그래서 이제 가나다가 순서대로 그대로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라가 뭘까?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봤더니니까 지금 도가 나오는 게 이게 조선의 8도잖아요. 이게 가나다는 이게 전부 고려시대입니다. 그 다음 이제 라는 이건 조선시대예요. 이게 이제 뭘까? 여러분들이 아마 뭐 상식적으로 이게 라는 조선 같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나다가 이게 고려고 뻔할 뻔째로 가나다는 확실하니까 뭐 정답이 까이 거 이거 뭐 정답이 이거 1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아마 풀었을 거예요. 근데 이 6번의 라는 이거 어려운 겁니다. 이거 이게 세종대 공법을 하잖아요. 이 공법이 이제 조세제도의 어떤 조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게 이 세종대 공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공법 하면은 이제 연분구등법이라고 그냥 알고 있지만 그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몇 차례의 어떤 뭡니까? 어떤 시행착오들이 좀 있습니다. 이 라 사료가 이게 언제냐면은 이건 이제 세종대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걸 조금 더 보완했다가 조금 더 보완했다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연분구등법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세종대 공법 초기에 그 공법의 그 초기 실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인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이 솔직히 있겠습니까? 법원직 준비생들이나 뭐 구준생들 중에서 이 6번의 라 사료를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이 있겠습니까? 솔직히.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조선시대는 라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눈대중으로 문제를 좀 풀지 않으셨을까 짬으로 좀 찍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. 그것도 실력이에요 사실. 알겠죠? 6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. 자 계속합니다. 7번 문제는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거죠. 가 사료가 이게 3월 봉기 당시에 전봉준 경문이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는 지금 뭡니까? 이거는 이제 9월 봉기 때죠. 9월 봉기 때. 그래서 이제 3월 봉기와 9월 봉기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? 뭐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교정청하고 니은의 전주화약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근데 디귿과 리을은 뭐냐? 디귿과 리을은 이 가 3월 봉기의 앞에 있는 거죠. 3월 봉기 앞에 있는 겁니다. 사실 7번 문제도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 사료가 뭔지 잘 몰라도 가 사료만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 풀어요. 그렇죠? 그래서 7번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고요. 문제는 참 좋아요. 문제 참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8번은 이제 뭐 자주 나오는 거죠. 조선의 세 번째 임금 태종을 묻고 있습니다. 뭐 이거 뭐 쉽게 정답이 니은과 리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건 뭡니까? 고려 예종이죠. 문숙 예인 할 때 그 예종 묻는 겁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. 별무반을 조직한 건 숙종이지만 숙종은 여진 정벌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죠. 그 이 아들인 예종 때 윤관 장군이 여진을 정벌하고 그 일대에다가 구성을 축조했습니다. 문숙 예인 중에서 그 예종 고르라는 소리죠. 뭐 여러분 예종 때 실제와 양양고 뭐 딱 정답 정확하게 연결이 되죠. 됐습니까?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이거는 뭐 뭐 이 조광주의 기억을 물은 거죠. 뭐 쉽게 정답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1번 자 이 주전도감이 나오니까 이거 숙종이겠죠. 주전도감뿐만 아니라 은병도 또 나와요. 은병 활구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고려 숙종 묻는 거죠. 자 고려 숙종 때 어떻게 했습니까? 문숙 예인 중에서 그 숙종 자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설치되고 이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등의 여러 화폐를 주저했죠.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티것의 지원보총 이건 이제 원간섭기죠. 원간섭기 그 다음에 이제 의리율의 저화 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 마지막 임금인 공략왕 때 이 저화라고 하는 집회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고려가 망해버렸죠. 자 고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. 자 12번 봤더니 요거는 형평사 하니까 요거는 이제 백정들의 사회운동단체죠. 그래서 뭐 1번이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. 자 13번 자 보니까 제가 눈튀기하다 보니까 이 13번을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에요. 임진왜란 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나라인데 원병을 구원병을 청하잖아요. 이때 이제 당시에 그 여진추장이었던 누르와치가 아 우리도 우리가 조선과 명나라를 도와줄게 근데 이제 당시에 우리 조선조정도 명나라도 이 여진추장인 건주추장인 누르와치가 조선을 돕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굳이 사양을 했죠. 나중에 뒷일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에요.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잘 살펴본다면 이게 임진왜란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임진왜란 사실 여기서 정답될게 임진왜란밖에 없어요. 선택지 1, 2, 3, 4번을 보세요. 그렇죠?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외적이 일본이에요.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번 요 14번은 뭐 맨날 나오는 거죠. 요 가는 지금 뭡니까? 371년 평양전투고 나는 이건 자 554년에 그 성왕이 전사하는 그 관산성전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건 뭐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죠. 뭐 정답이 2번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 1번 3번 4번은 전부 7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.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이 15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요거 이제 우리 구기본서에 있었고요. 제가 절대사류 수업할 때도 이야기하죠. 자 이들은 고려향리를 말하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런데 선생님 저도 향리인지 뽑아줬는데 저 2번하고 4번 가지고 정답 고민하다가 저 4번 쳤어요. 4번은 조선의 향리고요. 2번을 답치셔야죠. 알겠죠? 이건 고려사자나 출전이지. 그러니까 고려향리를 묻는 거라고.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하셨겠지.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번도 향리지만 이건 4번은 조선의 향리고 2번 답치시는 게 맞죠. 알겠습니까? 자 그 다음에 자 16번은 요건 뭡니까? 도교와 관련된 걸 골라라는 거예요. 1, 2, 3, 4번 중에서 도교와 관련된 걸 골라라는 거예요. 뭐 금동대학로를 치셔야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요건 이제 뭡니까? 서인이죠. 서인. 서인이죠. 그래서 서인들이 이제 북벌론을 제기했다. 맞습니다. 물론 이제 2차 북벌론은 남인인 윤휴가 제기를 한 거지만 1차 북벌운동 당시에 서인이 서인 지도자였던 송시열이 효종의 어떤 북벌운동을 지지한 거니까 맞죠. 기역과 그 다음에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음 니은 자 요건 이제 광해군대 집권 세력이 북인이니까 북인으로 분석하는 게 맞겠죠. 그 다음에 티긋도 북인으로 분석하는 게 맞겠습니다. 됐죠? 자 그 다음에 갑니다. 18번 아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런 거 틀리시면 정말 맞을 문제 없습니다. 이게 순서나일 문제치고는 좀 쉬운 문제예요. 음 제일 빠른 게 당연히 라죠. 이게 병인양요죠.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야 되겠죠. 병인양요와 심미양요 사이에 이 오페르티 도굴 사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가 광성보 전투니까 이건 심미양요죠.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운용 사건이니까 요건 1875년 강하드 주약의 배경이죠. 그래서 18번은 순서나일 문제치고는 좀 쉬운 편입니다. 솔직히 그렇죠?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요건 이제 초기 고구려를 말하는 거죠. 초기 고구려 그래서 이제 서옥제 쉽게 정답 고를 수가 있고요. 자 보니까 요거 22번 틀린 사람들이 아니 20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이걸 좀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잘 보면요. 이게 3.1운동이에요. 3.1운동 여기서 말하는 태황제가 누구냐면 고종황제 말하는 거예요. 고종황제의 인산일이었으니 인산례가 끝나고 순종과 두 분의 친앙 이하 여러 관료와 궁속들이 들어오다가 청량리에 이르렀다. 곡소리와 만세소리가 일시에 폭발하여 천지가 진동하였다. 이거는요. 자 고종 자 고종전황제가 고종황제가 돌아가시자 그 인산일에 맞춰서 일어난 게 바로 3.1운동 아닙니까? 알겠죠? 그 다음 이제 순종황제 융위황제의 인산일에 맞춰서 일어난 게 60만세운동이죠. 자 여러분 1,2,3,4번 중에서 동그라미 2번이 3.1운동이고 동그라미 3번이 60만세운동이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은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21번은 맨날 나오는 그 영조정조 영조정조 문제죠. 뭐 아주 평이하고 깔끔한 문제입니다. 요건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고 22번 문제는 문제 참 잘 낸 것 같아요. 뭐 나올 법 하죠. 근데 최근 한 5,6년 사이에 이게 안 나왔어요. 얼마든지 농서나 의서 의서는 순서나 이렇게 낸 적 몇 번 있어요. 근데 이제 농서는 지금 최근 한 6,7년 사이에는 요렇게 농서를 순서나 하라는 식으로 낸 건 이번이 처음이래요. 당연히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? 파주. 고려 말에 자 이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 원해 농서인 농상지보를 들여왔다. 예스.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? 라. 이거 세종 때잖아.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? 가. 이거 성종 때 강희명이 경기도 시흥지방에 농사 경험담을 바탕으로 금양잡록을 저술했죠. 그 다음에 이제 나아로 가겠죠. 나아가 이게 조순기를 대표하는 농서 효종 때 농상 자 농가집성입니다. 오케이 말해 문제 착함 잘 내지 않았어요? 깔끔하니 문제 잘 냈죠. 자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 요거 뭐 우리 서브노트에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 거죠. 요거 삼국유사 편제입니다.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이죠. 뭐 그러니까 뭐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24번 가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. 가인물이 한명예가 나왔습니다. 김종서 황보인 뭐 한명예 정인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누굽니까? 수양대군입니다. 수양대군 그렇죠? 자 수양대군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, 2, 3, 4번 중에서 수양대군 세조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소리잖아요.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. 세조 때는 아니지만 세조 때 수양대군이 세종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? 세종의 명으로 자 석가문의 일대기를 정리한 게 이게 석부상절이에요. 석부상절이라고 하는 책이 편찬된 건 세종 때지만 이 세조 훗날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아버지의 명으로 이 책을 편찬을 했단 말이에요. 뭐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지. 알겠죠? 동가미 3번도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24번 문제 살짝 좀 함정 걸어놨네. 아닌 게 아니라 살짝 뭘 좀 걸어놨네 진짜. 그 다음에 25번은 이건 이제 비파영동검 고인돌 고주순의 세력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. 뭐 쉽게 고주순 고르면 되니까 쉽게 정답 나오죠.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25분 동안 아니 그러니까 뭐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체로 평이 압니다. 뭐 솔직히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은 없어요. 근데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쭉 풀다가 쭉쭉 풀다가 한 6번 가지고 이제 6번의 라가 처음 나온 사료니까 띠웅 이거 뭐지? 그러나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게 뭐 정답은 가나다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? 아마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7번 문제 이것도 이제 동학농민운동 문제 치고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정석대로 공부해야 푸는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괜찮아요. 쭉 괜찮은데 13번도 여러분들 중에서 13번도 에이 이게 무슨 문제지? 하는 사람들이 진짜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15번 사료에 약한 사람들은 이 사료가 이 사료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. 우리 기본서에 실려있고 절대 사료 프린트해 있는 건데 모를 수도 있죠. 그 다음에 향리는 향리인데 이게 고려향리를 콕 집어서 이 답을 골라줘야 되거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어요. 어려운 문제 없고 아 20번 문제 20번 문제 여러분들이 약간 까딱 잘못하다가 이상한 쪽에 답이 갈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24번 문제 24번 문제도 까딱 잘못 생각하다가 이제 이상한 쪽에 닥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걸 뭐 아주 쉽게 만점 받는다 이러기는 또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올해 총평을 해보면 올해 쳤던 메이저 시험 중에서는 단호직 8급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. 한국사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이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직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방직하고 이번 법원직은 난이도 좀 비슷해요. 알겠죠. 그래서 이제 법원직은 어 뭐 원래 이제 법원직 준비생들이 8과목을 하고 어 평이하지만 절대 만만히 우습게 볼 한국사는 솔직히 아니다.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. 그 다음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법원직은 깊게 공부하는게 능세가 아닙니다. 적게 공부하고 꼭 만점은 안 받더라도 96점만 확실히 받으면 합격한다. 그런 작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